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. 하고 또 한 명은 약간 권창교수인가 스타일이야. 뭐 했어? 뭐 했는데? 막 이러더라고요. 내가 좀 특이하게 보여야 되겠다. 그래서 뭐 특이한 거 있네. 잘 맺어. 근데 뻥을 쳐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. 이거 안 끝 가는 거 아니야. 얼굴을 왜 움직이냐 그렇게. 제가 지금 직장해가지고 했는데. 긴장을 하면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래 나가래. 안 되겠다 정말. 완전히 안 될 거야. 안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아무 데도 못 봤어. 너무 저릴 사람이. 그러니까 정원 보다. 참 참 감격한 사람이. 7명이 남았는데 정원이. 그냥 같이 영화제 찍어주세요. 아니야 아니야. 오이형 뭐해. 여자 얼굴 봐 오이형 뭐해. 나오지 않겠다. 이용하겠다. 저 거에요. 야 뭐해. 지금 바로 전화하는 기본표는. 인상감과 연결해. 아니요. 내 신경 많이.